나도 몰라 그거를. 누가 애기 있는지를 몰라. 야, 너희 가방이 어딘지 나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해야지. 알겠어. 근데 뭐냐면 지금 우리 가방 두 개는 본관이 있어요. 여기 가방 두 개를 찾아서 본관에 합류를 시킬 거야.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위치가 어딘데? 그 위치를 내가 지금 모르니까 같이 본관으로 갔다가 그 저희 오빠, 광수랑 재석 오빠 없이 키지 마. 선배님, 저 지금 1층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21. 예스! 됐어. 딱 비어있다. 여기 본관 다 왔다고 그래. 네, 본관이에요, 오빠. 네, 오빠. 아,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해보죠. 네. 네. 지금 여기 몇십 번이고 돌아다녔지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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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형. 어? 이거 열리는 거 알아요? 어떤 거? 이게 열려요. 벽이 열린다고요. 알고 있었어. 형이 몰랐을 거 아니야? 이거 미는 거냐? 이거 봐. 형! 내가 이렇게 다 여기까지 유도하고 이거 문 열리는 거라도 발견해. 차는 거고 성이 찼다. 이거였구나. 됐다. 그렇지. 됐어. 형, 어차피 7개가 다 모여야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나 이제 우리에게 또 문의가가 생긴 거야. 우리에게 죽을 것 같다. 우리가 pawn vamos! 저희가 지금 준비ду Hall 마우스 장 limite. 다! 자! 오자라 지금 빨리! 어떻게 해. 나 누구 끄냐. 어디가냐. 조심해, 조심해. 뒤에.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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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야, 저야. 지금 종국 혼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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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아니, 너 뭐야. 아니, 여기서 좀 도와주면 안 도와줘. 아니, 그 가방 뭐 억놓고 있잖아. 형, 우리가 의심 갖는 사람 3명 중에 한 명을 뚫었잖아요. 빨간 팀도 하나 다시켜.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저는 가방을 총 여섯 개를 확보했습니다. 여섯 개를 확보했다고요? 아니, 여섯 개를 확보했어요? 아니, 왜 우리한테 비밀하고. 아,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야, 우리 두 개 있는 거 보인다.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어? 그러면 저희 확인하고 다시 물어봐. 그래요. 확인해보면 좀 좁혀지거든요? 아, 저희도 아닌데. 네, 그거 확인해보면 좁혀지니까. 아,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그럼 동원이 형. 동원이야. 동원! 동원이야, 나랑 또. 동원이야, 나랑 또. 동원이야, 나랑 또. 동원이야. 어디를 어디나요? 뭘? 가방이 있나 보나. 아, 그래요? 네. 동원이야. 아, 전동이야.